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소?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애인이 있는 거군요 아니요 애인 없어 잘자유 있군이 잔잔스러워 내 맘의 죄야 어려운 걸 견디고 영원히 번영한다는 걸 우리처럼요? 그래요 우리처럼 당신에게선 라벤더 향이 나요 선생님 뭐라고요? 헤어지라고 하셨다고요? 내 딸아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또다시 만나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알아듣겠니? 엄마 김 선생님 큰일 났어요 방음이가 집을 나왔어요 사랑을 선택하겠네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오 우리 함께 지중지중 긴 세월 시선 명곡이 유세상 왜 우리 사이를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야? 운명 때문에 너희는 안 돼 그대 안녕하오 결혼합시다 황제나 그대를 사랑하오 나의 조화에서 제 입술을 놓치고 싶다 내가 너무 욕심을 혜정 행정 한글자막 by 한효정